인간은 탐험가이자, 발명가이자, 변화를 만드는 건축가다. 인간은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간다. 우린 노력한다. 우린 꿈꾼다. 우린 생각한다. 더 나은 미래를 바란다. 아무리 가능성이 작더라도 아무리 위험해도 언제나 도전하고 더욱 발전한다. 인간의 상상은 끝이 없고 운명의 발전이 한계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의 상상은 끝이 없었다. 인간의 상상은 끝이 없었다. 인간의 상상은 끝이 없었다. 소원의 상상은 끝이 없었다.